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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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물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요 앞에서 로 위에 턱이 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o 부문에서 살짝 돌아갈 때 요쪽 반탄류를 만났을 때 입히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음 현재 폭포 아 으 위로 띄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파도 파도가 밀면 하도가 밀면 충분히 파도를 태워서 파도를 태워서 어허 아직 빠졌죠 아이씨 오케 파도를 태워서 맥스 태우고 여기서 살짝 길어서 아이씨